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46페이지 술집에서 좋아요? 네, 술집에서 어감이 좋잖아 술집에서 네, 여행을 갔으면 또 술 한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외국 영화에 보면은 꼭 바에 앉아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으면 그 옆에는 항상 어떤 여자가 예뻐요,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옆에서 그 술에 대해서 말을 걸어요 아, 그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친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욕구를 나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보면은 사실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바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맥주가 이렇게 몇몇 있는데 정말 딱 한 잔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먹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 바에서 혼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숨어서 먹었어요 바에서 먹으면은 그냥 왠지 싫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홀이 다 보이는 이렇게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데서 맥주를 한 잔을 먹는데 정말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덩치 커다란 그 백인 아저씨가 정말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엄지 손가락보다 훨씬 굵은 씨가 입에 딱 깨물고 맥주를 한 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잠깐만 제가 뭐 놓친 부분이 있나요? Am I missing something? 네 맥주 하나 주세요 아 맥주 하나 주세요 그렇군요 네네네 생맥주를 주세요 Draft beer please 이거 아니잖아 아닌가? 생은 라이브죠 아 라이브 beer please 네 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걸? 네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생맥주는 bottled 되어지지 않은 병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주 Draft beer Draft beer Draft beer 네 Draft beer라고 해요 Draft beer 주세요 Draft beer please 생맥주 주세요 Draft beer please 그러면 생이 드래프트야?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네 뭐야 그럼 근데 왜 Draft beer가 됐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Draft beer라고 부르던데요 그렇구나 네 Draft beer please Draft beer please Draft는 원래는 뭐 원고의 초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병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맥주의 초안인 거구나 맥주의 초안? 초안 맥주 주세요 Draft beer please Draft beer 그럼 술집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어떤 종류의 술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술 종류를 물어볼 때 뭐든지 종류 물어보는 건 What kind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그렇죠 술 뭐 혹은 마실 것들 다 drink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drink라고 했을 때 술이라고 이해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술집이니까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아니면 뭐로 이해될 수도 있나요? Biverge 음료 근데 대부분 drinks, 술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링크제 아, 박카스 박카스 이런 거 자양강장제가 드링스라는 의미죠 그러네 진짜 드링크 하나 주세요 아, 그렇죠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그러면 음료수나 술 어떤 종류가 있나요?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그러면 좋은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Recommend가 뭔가요? Recommend는 추천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을 사러 갔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신발을 사러 갔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만약에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술을 마시러 갔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지겨워요, 알았다고요? 똑같은 얘기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좋은 거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러 갔는데 혹은 왜 좋은 거 있잖아요 추천 한번 해주세요 추천 한번 해주세요 왜요? 내 귀에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뭐가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잘 모르겠으면 저는 언제나 물어보는 편이에요 만약에 와인리스트가 있다면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아니면 뭐 옷도 마찬가지고 새로 들어온 예쁜 옷 있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거의 언제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은행 창구에서 추천해 주는 상품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아라 은행에서는 쓰지 말랍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은행 창구에서 추천해 주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것만 빼고 다른 거 중에 골라라 그거 이해가 된다 갑자기 굳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깐요 그러한 경향은 꼭 은행에서뿐만 아닐 수도 있으므로 횟집 아하 횟집도 그런 얘기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아, 지금 이게 아주 전어가 좋아요 그러면 전어 말고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네네 제가 가끔 저희 오빠하고 이렇게 술 한잔 먹으러 가거나 하면 저희 오빠는 직접 수조에 가서 꼼꼼하게 다 살펴봐요 정말 신기한 건 모든 물고기 종류를 다 아는 거야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애들이 상태를 다 살핀 다음에 눈빛이 초롱초롱한지 와서 뭐 먹을래?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 뭐 주세요? 딱 딱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거 주세요 하면은 정말 신기한 게 저희 가족 모두 그냥 음, 오케이 실제로 오빠가 골라온 그 생선은 싱싱하고 맛있더라고요 물고기와 대화를 나누시나 보다 너 여기 온 지 며칠 됐어? 뽀뽀뽀뽀고 이렇게 너 오늘 상태 어때? 뽀뽀뽀뽀고 이렇게 뽀글뽀글 뽀글뽀글뽀글 그러면 전어 저희 오빠한테 이렇게 물어볼래요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그러면 오늘은 전어! 뭐 이렇게 그러면 손님, 이건 어떠세요? 손님, 저건 어떠세요? 손님, how about 이거? How about 저거? 예를 들어, how about, 뭐 여기 나와 있는 거 까만 러시아 사람은 어떠세요? How about the black russian? How about the black russian? 블랙 러시안이 뭐예요? 블랙 러시안이라고 하는 칵테일인데요 맛있어요? 먹어봤어요? 기억나요? 뭔지 알아요? 이게 뭐 베이스인지 잊어버렸는데 콜라랑 술 베이스겠지 뭐 콜라랑 아, 뭐였더라? 맛있어요, 어쨌든 블랙 러시안 저는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 좋아요 How about the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 그거야 뭐 여자분들은 다들 좋아하는 아, 그래요? 그렇죠 아, 몰랐어요 음 알콜은 진한데 술술 넘어갈수록 바람둥이 술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그런 술인가요? 롱 아일랜드 아이스티도? 그건 알콜이 없죠 아, 그래요? 알콜 있어요 거의 없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음 골드 메달리스트가 알콜이 없죠 음 그렇구나 네 How about gold medal list? 음 음 그렇게? 블랙 러시안은 안 봐도 알콜이 듬뿍 들어있죠 블랙 러시안도 좋아요 How about the black russian? 음 알콜 이러면 안 되죠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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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알코올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코올 음, 알코올 왜 그러는 거예요? 음 알코올이 러시아에서 넘어왔나요? 몰라요 발음 이렇게 하는 건 어디야? 이렇게 하는 건 뭐지? 주로 유럽, 유럽권 언어들 프랑스어에서 넘어왔나요? 네, 네, 유럽권 언어들 네, 네 알코올은 프랑스어에서 넘어왔다고 즉석해서 좀 그만 좀 던지세요 던져야지 아유, 정말 아니 말고요 I'll try that 제가 그거 먹을래요 I'll try that one 네 I'll try that one 네, 권장해주는 거 먹는 거 I'll try that 저거 해볼게요 I'll try I'll try Okay, I'll try I'll try that 자, 이번에는 주문하는 양에 대해서 배워봐요 Okay 한 잔 주세요 One shot of whiskey, please 위스키란 말은 안 했는데요 One shot, please? 자, 위스키 한 잔 주세요 One shot of whiskey, please 그렇죠 그리고 샷이 아니면요 네 글래스일 수도 있죠 글래스랑 샷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잔의 크기 그렇죠? 네 샷은 우리나라로 치면 네 소주잔 소주잔 정도 되는 게 샷이고요 그 다음에 글래스는 글래스죠 그 다음에 크면 버틀이죠 테킬라 한 병 주세요 One bottle of tequila, please 그렇죠 A bottle of tequila, please 테킬라 한 병 주세요 A bottle of tequila, please 테킬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는데요 혁혁한 공을 세운 노래가 하나 있죠 뭐예요? 모르세요? 몰라요 아, 그거 네, 그 멜로디는 알아요 테킬라 아, 그렇게 그 노래 때문에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재료가 모자라서 가격이 폭등할 만큼 그랬는데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정말 테킬라가 먹고 싶어지죠 우리도 이렇게 만들까? 딴따라다란 딴 소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아, 그래요 소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행이 안 될 것 같아 판매량 급감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네 데킬라가 아니라 테킬라죠 아, 이게 강세가 약간 뒤에 있어서 데킬라로 거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 데킬라로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사실은 데가 아니라 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약해서 대로 들릴 수 있는데 아, 그렇게 테킬라 네, 네, 네 뒤에 강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테킬라가 아니고 테킬라 앞에가 테가 아주 이렇게 살짝 스치듯이 지나가다 보니까 데킬라처럼 들리는 거죠 테킬라 네 테킬라 주세요 테킬라 주세요 네, 네 아, 바틀의 테킬라, 플리즈 그러면 저는 또 생각나는 게요 왜 영화에서 보면 네 어, 더블 더블 샷 어, 그건 뭐야? 큰 잔 글래스 비슷한 거? 그러니까 샷인데 좀 큰 샷 아하 테킬라 더블 샷, 플리즈 그러니까 보기에는 글래스랑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더 작은 그렇죠, 그렇죠 소주잔보다 약간 더 큰 더블 샷 그래서 꼭 이렇게 당황하면 이러잖아요 막 되게 센 척하면서 테킬라 더블 샷, 플리즈 그러면은 바텐더가 그러죠 That is 더블 샷 그게 더블 샷이거든 더블 샷 안 먹어봤니? 뭐 이런 뭐 이렇게 작아 어, 그렇죠 네, 더블 샷 자체가 한 번의 맛이기에 이렇게 혹 한 입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언더락스는 뭐예요? 언더락스 아, 그냥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물잔 같은 건데 작고 뚱뚱한 데다가 돌을 채워줘요 아, 채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파리를 띄워줬다면 얘네는 돌을 띄워줘요 돌을 띄워줘요 왜냐하면 락스니까 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돌처럼 생긴 얼음을 넣어준다구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미스터 써니도 그렇게 순진하게 또 아, 이럴 줄은 또 그럴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네 네, 언더락스는요 네, 얼음을 채워서 이렇게 너무 독하니까 데킬라 같은 거나 우식기 같은 거 너무 독하잖아요 그러면 샷의 반대말은 네 언더락스고요 음, 뭐, 네 언더락스의 반대말은 샷이죠? 샷의 반대말은 벽나발? 아, 그러시 네, 죄송합니다 네네 Sir, are you ready to order? Well, what kind of drinks do you have? Oh, here's the menu 음, can you recommend a good one? Uh, how about the black Russian? It's a cocktail Okay, I will try that Okay, the black Russian Oh, on second thought I'd like to have a shot of whiskey, please Okay, a shot of whiskey Oh,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음, on second thought I'd like to have a bottle of tequila, please Oh, you want a bottle of tequila? Yeah, yeah Okay, a bottle of tequila then Okay, thank you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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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